도롱룡 도롱룡 저는 처음 봐요 살면서 많이 보셨어요? 도롱룡 도롱룡 나무 작업하다가 발견했는데 되게 신기해요 맨 처음 뱀인 줄 알았어요 도롱룡 도롱룡도 여러가지 걸 문의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얘는 뭐 어떤 도롱룡인가 한번 알아보고 이게 화난거에요? 크게 보이려고 침이 있거야? 그러진 않아요?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데 그런건 없어요 신기해서 뭐 pequeña 아이들 qué 구레 알